결국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개선해라 이 말이죠? 개선해라. 바꾸진 않더라도 최소한 개선을 해라.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분의 움직임,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만한 건 1번밖에 없어. 그렇죠? 1번밖에.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그게 뭐 어려운 거 없고. 자, 넘어갈게. 자, 12강. 12강은 잠깐 쉬고 가자.